뭐야 아 이 타이밍에 튕긴다고 나중에 그래도 돈을 좀 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어떻습니까? 사는거지 이너로 밀고 30%로 작하는거 좀 오반가요? 일단 슈트를 이너를 해야될게요 미라클 방어 아 길드스킬이었는데 금호는 저기있는데 미치겠네 화보 다 말렸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잘올랐어 잘올랐어 혼족은 아닌데 아 나 저기있는데 아 귀찮아서 갔다왔지 아 그건 30%로 작하는거 좀 오반가 좀 그렇긴하지요 아 마력 10이 넘어가네 마력이 너무 높은데 여기다 돈쓰는게 맞나 싶긴 하다 어차피 한번쓸거같아 뭔가 아쉽네 돈이 1세트 아 나 2놈 있을텐데 그냥 돈 투자해가지고 한번에 밀어봐야 돼 과감히 투자해봐 재미있긴 하죠 소소한 재미라구나 공격 아 진짜 고민된다 뭘로 시작할지 아 그냥 궁은 50화 샀다 궁은 50화 얼마에요? 3천정도만 돼서 그냥 할거같은데 얼마지? 아 4천만원이야 아 내놓으세요 투자대비 개소되면 안뜨길 바랍니다 아 이거 5천원 있어 아 뭐야 아 이 타이밍에 튕긴다고 잘 발리고 있었는데 튕기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고 흥미진진한 타이밍이 이걸 튕기네 아 14에 18 너무 애매한데 너무 애매하네요 떠오르는 태양 아래 빛나는 우리의 세계 저 끝까지 Let it fly 조심스레 너 어둠 맑은 일기탈 뒤에 난 몰래 적어두었던 희미한 나의 미래들 작은 밤을 가봤도 같이 있던 문을 열고 Just keep your light 네가 바라는 대로 너도 알게 될 거야 하얀 날개를 펴고 Let it fly 어둠을 지나 저기 하늘 위로 부서져 가더라도 부딪혀 날아올라봐 다른 미래에서 나를 기다려줘 저 문이 열리는 바로 이 순간 Catch a Dream 맘속에 들리는 마지막 한 목소리 저기엔 뭐가 있을까 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 되지는 않잖아 한 걸음이라도 가는 게 중요해 너도 알고 있잖아 저 별에 닿을 때까지 Let it fly 어둠을 지나 저기 하늘 위로 부서져 가더라도 부딪혀 날아올라봐 다른 미래에서 나를 기다려줘 저 문이 열리는 바로 이 순간 그 마이의 맘이 열리는 가슴이 열리는 가슴이 열리는 이건 아니겠다. 19만. 옛날이여서는 궁원이 천만원 시간이였는데 가격이 4배여가지고 언제 성공하나 이거 10%를 샀어야 된대 어째 한장이 안 걸리네 50자국 발란넌트 하나를 성공 못했네 아 26에 마력 29 25억 25억 쓴거 아닌가 아 아닌가요 로작을 7억 주고 사고 15억을 썼으니까 한 25억 쓴거 같은데 핑크빈슈트 아 요정도 가격 받아야되나 턱도 없을거 같네 이게 몇에 몇이지 아 낮은데 얘들꺼는 26에 29 18, 15, 16, 22 아 이거보다 안좋잖아 030 이런게 18억에 팔리는거 보면 팔릴거 같기도 하구 최근께 최근께 영원이야 10억 넣는 최근께 뭐지 16에 23 이거보단 좋죠 증폭보단 좋을거 같고 18억짜리 030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030 보다 좋지 않나 그죠 한 15에서 20 정도는 받을 수 있을거 같고 그냥 한 10억정도 손해받다 생각보다 아 이제는 요걸로 쓰구요 상하이는 팔아야돼 증폭완적이 이런거는 얼마주로 팔아야되나 아 6천에 팔리네 증폭완적이 의미없겠지 방공대는 아 탈겐 파는건데 사람들이 음 의미가 있을까 그냥 럭212일값 팔아 의미가 없어보이네 하긴 옛날에도 저거 많을때 돈이 뭐 많이 들테나 놨어 이렇게 아 이것도 의미없겠지 아 그래도 500만원에 팔긴 좀 좀 그런 근데 왜 이렇게 싸냐 인트 9%짜리 가격이 500만원밖에 안하네 꽂아가지고 아 왜 그때 50%작 안하고 100%작을 했을까 내가 음 그때 생각나는구 오 5천만원 없네 이런 느낌이긴하지만 가격이 괜찮네 5천만원 이거 19짜리인데 하하하 내 욕심이겠지 대충 팔아야될거같은 분위기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메모리 CU 세 번째 개봉 테 Saint